대한민국 최초의 힙합 서바이벌 맨 시즌 이슈의 중심에 섰던 Show me the money 대한민국의 힙합 최장수 힙합 서바이벌로 거듭났지 Show me the money That's no no That's no no That's no no 나 보여줄 테니 나 보여줄 테니 나 보여줄 테니 Show me the money 두 크루가 두 크루가 됐죠 뭐지? 아이디어가 얼마나 없으면 두 개로 뭉친 시즌 트루의 획이 아니야 태국지 너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가 지는 거고 저는 벌 걱정 없이 가볍게 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포티 크루 무덤에 나와 있는데요 형사님 같이 먹으면 돼요 형사! 불구덩으로 떨어져라 아악! 상대적으로 부린 음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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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한 대 받으실까요? 네 대 받으실까요? 비행기 한 대 타실래요? 자동차 네 대 타실래요? 아악! 유치해 사비로 옷 사드릴게요 전 이미 줬어요 지코한테 제가 모든 걸 버려셔라도 빈지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경다발이 어디가 끊기는 것 같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크루 신곡 배틀 여덟 명의 프로듀서가 개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탈락 심사입니다 아! 기름이 나왔어! 기름이 나왔어! 기름이 나왔어! 오! 좋아! 아악! 기름이 나왔어! 기름이 나왔어! 어디까지 제작진의 잔머리가 발전할 것인가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아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아 아트 바는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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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degree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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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벌재트 씨는 트윙스 씨보다 형 아닌가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하하하하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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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게 만들어 사람을 밀릭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얘 없었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우리 크루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야 그랬나? 네 왜 갑자기 존댓말? 누가? 너가요? 프로듀싱을 비와이한테 많이 해줘요 굳이 비와이한테 내 화법이야 알았어 그래서 프로듀처 프로듀짱? 프로듀짱? 이렇게 이렇게 해 너와 온전 오늘은 내 생일이야 진짜 잘 못 들었네 웃겨? 순서는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너 빼고 우리끼리 단지방 만들었어 다 잘했어야지 맥댓인? 나도 울리냐? 아 진짜 망해라 으아아아아아악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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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아 스윙스가 싫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 막히고 이 두 사람 하는데 여기 끝에 있는 분 처음 보고 네 저도 처음 보고 시 드 실리? 스윙스가 돌발 행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 으아아아 하아아아 그래서 차라리 스윙스 때문에 힘들어할 바에는 스윙스랑 같은 라인을 타서 저기 저 배 위에 그릴 거야 거야 시드 실리? 시드 실리 제가 이름을 잘 외워요 이분 개그맨 아닙니다 고비게 많이 나와요 저는 저 메이크라운 형 작년에 쇼미 2차 때 뵌 적이 있어요 도저히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출연인데 내 질문이 뭐였죠? 스윙스 씨는 스윙스는 뭐예요? 크루명 혹시 정하셨어요? 네 우리 크루명 뭐지? 네 다시 할까요? 저희 팀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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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이게 뭔가 고향에 온 것 같고 2년 만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네요 성공한 PH1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럴렉스 차고 올 거야 그냥 놀러 온 기분 파티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 랩하고 싶다 약간 이거 랩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형 근데 여기서 자기가 랩하고 싶다고 해요 청각적으로 굉장히 쾌감이 있는 귀 완전 호강했습니다 눈도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김진표 님 대타 필요하시면 뭐 연락 주세요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이 언더독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펜데스가 그냥 나 충격받고 나 너무 신선해서 이 고일대로 고인 쾰미더머니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저는 솔직히 폭발 거기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우리와 우리 우리와 함께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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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oming with us